향기롭죠? 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 ASMR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긍정과 위로의 말과 함께 부드러운 핸드 무브먼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일단 영상을 너무 좋아해주시기도 했고 그때 제가 행복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담겨주시는 세글 하나하나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요렇게 요런 도시락이 주디 ASMR도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행복 인플루언서 기간이 끝나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기술에도 이렇게 추정해주시면은 NK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꽃이 좀 생화에요. 생화. 며칠 전에 제가 꽃을 샀는데 오늘 영상의 분위기가 좀 편안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영상의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옆에 놔두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나요? 많이 힘드셨군요.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 수고한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도 돼요. 편안하게 쉬어도 돼요. 마음 편안하게 쉬어도 돼요.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쉬세요. 좀 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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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돼요. 왜냐면 당신은 너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 너무 소중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고 지금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는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여기 꽃이 보이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 꽃만큼 아니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 아 자꾸만 지난날에 후회가 있고 자책을 하게 된다고요? 아이고 마음이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응 괜찮아요 자책하지 말아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당신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고생했어요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도 돼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아요 하나 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어요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 때 그래요 차라리 펑펑 울어버려요 펑펑 울고 다 털어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것 같고 알아두지 않는 것 같고 그랬죠 괜찮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동안 참 이겨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응 당신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좋은 일이 더 가득할 거예요 응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응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것들 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한테 만약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면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버려줄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뽑아서 후 알려버릴게요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될까요? 걱정들도 하나씩 휴우 휴우 달리고 이 걱정도 제가 가져갈게요 휴우 휴우 헉 이 걱정은 좀 크네요 이것도 제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모아서 모았어요. 제가 다 말려버렸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걱정과 불안 뭐도 없어졌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불안과 걱정을 좀 뽑았는데 그거를 긍정적인 생각들과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꽃의 도움을 조금 받아볼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past 포인트 눈을 Torres 해 미나도 добр 높 постро 너무 어때요? 향기롭죠? 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있어요. 다 잘될거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나씩 걱정하지 말아요. 채워줘라. 채워줘라.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맡아봐요. 향기가 너무 좋죠? 이거는 이 꽃은 제가 당신한테 선물할게요. 예쁜 화병에 꽂아서 아래 한번 물을 갈아줘야 돼요. 여기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치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코로 기 있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다시 숨을 때 뱉으세요. 계속 호흡하세요. 계속 호흡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볼게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이미지를 눈을 감고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서 세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깊게 호흡 마지막 좋아요. 눈 떠도 돼요.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호흡했어요. 지금 저 편하게 얼굴에 미소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이제 곧 잠에 들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곧 놓고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 거예요. 깊은 잠이 편안하게 들 수 있어요. 눈을 감고요. 걱정은 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 없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생각해도 좋고 오늘 어렸었던 일 중에서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도 좋고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추억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좋아요. 당신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기억이나 또 미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내 뱃꼴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몸의 긴장을 풀게 되고 몸이 편안해질 거예요. 점점 잠에 들 거예요. 좋아. 잠에 들 때까지 이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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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무브먼트를 해줄게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잘 자요. 그러면 이게 그 이 번역 Recht 알았죠? 이걸 bien 운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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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